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을 지우고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지우고 이 속에 뭘 넣을 수 있나 없나 살펴보라고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한다?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데스로 만들어진 머릿속엔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다는 뜻이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뭘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이냐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는 게 왜 완벽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까지 설명해야 되냐 명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어느 문법으로 전달이 되냐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명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 주어, 목적어, 보호였어 주어, 목적어, 보호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가 결정됐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나머지 애들은 문장의 형식을 뭐 특히 부사 같은 애들 특히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뭐가 부사예요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는지 알지 다현이 친구들이 다현아 너 부사가 뭔지 너 잘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줄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부사야 그리고 걔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그 문법에서 다시 뭐로 또 전달이 되어야 되냐 관계 부사를 쓸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될 올바른 자리인지 이런 것들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문제가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내가 예방접종 놔준다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는 where가 들어가야 될 올바른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다가 위치나 death 같은 걸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된다 그걸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렸는데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내가 끊어있게 했을 때 얘가 선행사고 여기서부터 관계사절이 시작돼갖고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고 얘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틀림없이 선행사가 이렇게 했던 속으로 들어가는데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해야 돼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절 속에 집어놔야 되는데 얘가 그냥 들어갈 방법이 없어 전지상 뭔가를 붙여줘야 돼 근데 이 과정에서 다현이가 좀 조금 이걸 왜 붙여야 되는 건지가 있어 은 그동안 나랑 계속 했으면 끊어있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야 계속 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인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 왜 앳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 왜 운이 들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키워줄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내가 얘기했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주제주의 서설이 길었고요 왜냐하면 관계사는 그만큼 뭔가가 좀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찌질하고 짜잘하고 이런 규칙들이 좀 많아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궁이 많이 드는 문법 파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 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처럼 그리면 뭐 이렇게 있어 이런 게 생각됐고 이렇게 해갖고 끝에 마침표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쓸 거냐 하면 더 맨을 쓰겠지 뭐 더 맨 해놓고 뭐 후 할까 더 맨 후 who can swim very well is my brother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간단한 더 맨 who can swim very well is my brother 하고 싶은 얘기는 수용을 매우 잘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내 남자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선행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더 맨을 했느냐 우리가 뭘 설명할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설명할 거기 때문에 두 문장 분리하면 더 맨 is my brother and 얘가 이 문장 쓰기 위해 들어갈 때 he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h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 관련해서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를 지금 상황에서는 he랑 어울리는 그러한 동사의 형태 만약 비동사라면 비동사 현재형이라면 is를 꼭 써야 되는 거고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면 does가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들을 꼭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라는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어 어떤 조건을 붙였을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설행사가 요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관계사 절이 독립한 문장 관계사 절로 불렸던 녀석이 the man is my brother and he can swim very well 됐을 때 he가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을 he가 되는 자리에 있던 who나 위치나 death 같은 애들으로 국격관계대명사로 부른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설행사가 삶의 때 who 사물이나 동물의 때 위치를 쓰고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문법까지 같이 정리하면 만약에 설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다 설행사인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뭐라고 그때 설명했었냐 몇 퍼 뭐를 쓸 수밖에 없는 관계대명사 자리다 100퍼 death을 쓸 수밖에 없는 관계대명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이 부족한데 조심해야 될 거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관계사 뒤 동사의 형태를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었죠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r languages 나는 그 여자애를 알고 그저는 4개국어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난 4개국어를 하는 그 여자애를 안다 얘가 얘가 뭐 이렇게 해갖고 네가 꾸미러 가기로 했어 반복된 거 찾고 얘를 물어바꾼다? who 해서 I know the girl who speaks 여기에 speak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잘 모르겠으면 꼭 뭐 한번 해봐라 두 문장 분리를 꼭 해보시고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사용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와 위치는 that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문법까지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단 어떤 경우에는 that을 못 쓰는 경우 몇 가지 얘기했었냐면 두 가지 얘기했었어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는 경우 두 가지였죠 없는 경우 첫 번째는 모일 때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 두 번째 어떤 경우 그 관계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구미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야 구미가 자기 고향이라고 소개하는 문장이죠 구미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어? 선행사가 city네? 그러면 that으로 바꿔 써도 되겠네 구미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적 용법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관계사가 이제 어려운 게 어떨 때는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ebanese of fruit that is yellow and sour 지금은 계속적 용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치사가 대답의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되면서 대수로 바꿔줄 수 없다는 걸 요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애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는 애들이 있냐 그렇다면 대답의 쉼표가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 기억해두자 또는 대답의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기억해두자 하면 그건 아니라 그랬어 난 분명히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대시 그러면 다른 것도 있나? 당연히 있지 he lives in that house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는 저 집에 산다 됐습니까? 난 대답에 전치사가 못 온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대답에 쉼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일 때 그 문법이 적용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문법 시험에서 이 됐이 관계대명사 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덟 가지 됐 중에서 뭐 쏘댓 구문의 됐인지 I like that 할 때 됐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또 뭐야? 아 진짜 내 머리가 모자라 한참 피크 올랐으니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미리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제목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쏟아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 너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모의 문장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선행사가 더 보이 이런 거다 하필이면 더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후스 한 다음에 여기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 주의해야 하고 그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더 보이가 두 문장 분리한다는 얘기는 후스가 사라지고 대신에 선행사가 어떻게 안 만기려봤자 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인데 뭐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 I know the boy 이런 거 합시다 I know the boy who's mother is a famous cook 뭐 이런 거 할 때 진짜 너무 스트로트 타입인가 who's mother is the president 하지 뭐 is the president 나는 어머니께서 대통령인 그 남자 아이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다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I know the boy and his mother is the president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뭐 조심할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there is my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죠 there is my book이라고 하든지 there is my car라고 하든지 there is my house라고 하든지 소유격 뒤에 늘 뭐가 존재해왔다 명사가 존재해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똑같은 규칙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형태적으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명사가 하나 있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뭐 형태적 특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호스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오브 위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오브 위치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중요도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땡땡하게 공부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요즘 경향성을 적용해서 요즘은 오브 위치 별로 중요하게 안 다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땡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량사가 사물 사물 또는 동물이고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 형태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소유관계에 대해서 쓴다 This is my bike its wheels are red 이것은 내 자전거고 내 자전거의 바퀴는 빨간색이다 무슨 문장 합치면 이것은 바퀴가 빨간 내 자전거다 라는 문장이 탄생할 거고 반복된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반복됐는데 이것이 it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인 it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인 it이 될 수도 있는데 소유격으로써 이 문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who's 위에 특징적으로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사가 꼭 있어줘야 된다는 형태적인 특징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더 더 더 맨 하죠 더 맨 어쩌구 저쩌구 하고 뭐 is my teacher 올림에다 치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할까 I don't like The man whom I don't like is my teacher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니 안 켰는데 왜 스위치 또 차단기 내려가? 네 일단 알았고 그러면 자기가 켤 수 있잖아 불 The man whom I don't like is my teacher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은 나의 샘이야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급 관계 대법사에서 미리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여기 얘기하면 마찬가지 또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똑같겠죠 선행사가 더 맨인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The man is my teacher and The man is my teacher 벗이 낫겠네 The man is my teacher but I don't like 힘이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두 문장 분리될 때 he가 될 수도 his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죠 이치를 이동하죠 이 녀석을 뭐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하고 얘를 보고 뭐라고 써 놓으면 되겠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문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자리에 The man whom I don't like him is my teacher 이따구로 써 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3학년 때는 잘 안 나오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이 나오고 그니까 선행사가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나온 목적 에이 뭐야 관계 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who whom that 생략 이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좀비는 꼭 때려잡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 했을 때의 얘기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whom 사물일 때 which 마찬가지로 that that으로 쓸 수 있는데 단 어떨 때는 that으로 못 쓴다고요? 계속적이거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된다 됐습니까? I met the woman Cindy met her yesterday 나는 그 여자 만났다 Cindy가 그녀를 어제 만났다 그래서 여기에 the woman하고 Cindy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건 이렇게 반복됐고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네가 whom이 되어라 없어져라 네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때려잡아야 된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온다 I like the woman whom Cindy met yesterday 그리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그 뒤에 주어동사가 등장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동사는 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시제랑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관계사 파트도 어떤 문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문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고 시제일치 늘 신경 써달라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그대로 홀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whom, who, which는 death로 바꿨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계속적이거나 전시자의 목적일 때는 불가능하다 자 this is the house which jack built it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death은 뭐라고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했어 됐습니까? death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거의 death을 쓰는 걸 좋아하는 상황 그리고 death을 쓸 수 없는 상황 지금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책에는 일단 이 자리나 또는 이 자리에 못 온다 라는 얘기는 합니다 후스나 what 관계대명사 who's 대신에 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관계대명사 what 대신에도 못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경우에 못 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계속적용법 그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 전목이라고 간단하게 씁시다 전목 자리에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100%는 아까 이미 정리했던 선행사가 뭐와 뭐일 때 사람과 동물 사람 사물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 뭐 관계대명사 앞에 사람과 사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내용상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어떤 씨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이라고 해석되도록 만들었다 치자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that are running 근데 여기 봤더니 the man and the dog 이렇게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the man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the dog만 달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that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바로 뭐 뭐 예물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여기에 the man도 있고 the man도 있고 the and the dog도 있다 치자 and the dog도 있다 치자 근데 여기에 봤더니 man이 하지 않는 dog만 하는 어떤 행동이라 치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the man and the dog이 선행사가 아니고 the dog만 선행사란 말이야 해석해 봤더니 여기 나오는 이 관계사가 꾸며주는 건 the man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그럴 때는 the dog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that, which 뭐 또 목적격이면 또 생략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수학공식처럼 항상 영어분법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어떤 규칙만 가지고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해석만 가지고서 바라봐서도 안 돼 그 둘을 적절하게 섞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98%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 100% 됐어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랬어 요즘 경향성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원래 맞는데 옛날 문법대로 하는 선생님들은 자 이 경우에도 that을 써야만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외우게 많았어 일단 선행사 근데 외우게 많아서 외울 거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단계로 단계 단계 어 이렇다 그랬지 이렇다 그랬지 오 그러면 이런 거 뭐가 있었더라 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지 쉽게 간단한 첫 키워드는 선행사가 어떤 경우라고 했으냐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를 붙여다가 하는데 그러면 선행사가 특별하다고? 그러면 분류해 보면 선행사에 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 더 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무슨 무슨 땡인 경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뭔가 꾸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거였는데 더가 붙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일단 더 베스트 빌딩 뭐 이런 거였다 치자 그러니까 최상급 있는 경우가 되는 거에요 최상급 있으면 더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앞에도 늘 더가 붙어요 더 퍼스트 맨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거 더 베스트 더 퍼스트 그 다음에 더가 붙어 더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형용서가 좀 있어 그게 뭐였냐 더 세임 더 베리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더 베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 언제 베리 이거 배웠으니까 더 베리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베리가 베리콜드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데 그때는 매우란 뜻이라 했죠 근데 더 베리맨 이렇게 쓰면 얘가 무슨 뜻이다 바로 그 란 뜻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 뭐 바로 그 책 더 베리북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있을 때 이거 다 더 줘 더 베리 더 베리 가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똑같은 책 더 세임북 유일한 책 더 베리북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책 더 베리북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구성되어 있으면 더가 붙어 있으니까 특별하다고요 이런 경우에 그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that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뭐 any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이겠죠 선행사가 any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일 때 또는 뭐 all 같은 것들로부터 all the money t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선행사가 the money였는데 그게 그냥 the money가 아니고 all the money 해서 모든 돈 이렇게 all 같은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면 이것도 특별하다 선행사가 조금 뭐 이게 그냥 좀 평범한 용어 보통놈은 아니네 그래서 that을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또는 목적격 소유격은 아 짜증네 소유격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목적격 whom which 이런 것들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the waiter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who 됩니까 되죠 whom 됩니까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될 리가 없죠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다 주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who that 생략 안 되죠 됐습니까 the waiter who served us was very rude 그래서 우리 서빙 했었던 그 우리에게 서빙 했었던 그 웨이터는 매우 무례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100% 써야 되는 경우하고 98% 쓰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은 모두 정리했다 못 쓰는 경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 동물 사람 사물 이럴 때 이건 100% that을 써야 된다고 했고요 선생님사에 all know anything 그 다음에 형용 the best man the first man the only man the same m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that을 선호한다 그래서 this is the fastest train that I know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다 생략 가능 불가능 오케이 요런 거 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이 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his is the fastest train 목적격이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인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에 대해서 지금쯤 정리되어 있어야 할 내용들 얘기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줄을 쭉 끊고 얘는 좀 따로 취급해야 된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우리는 계속 청룡사절을 배웠는데 얘만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이런게 될 수 있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만 길어봤자 어떤 도움을 내꺼나 있게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what he said is true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보니까 it is true 됐습니까 어 자기 혼자 이거 분명히 어떤 그가 말했었단 데 얘가 붙어가지고 그가 무엇을 말했니 라고 묻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얘가 1번이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2번 2번의 배움은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러니까 그가 말했었다 앞에 붙어있는 것은 그가 말했던 것 그것은 사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른 관계대명사 다 어떤 시인데 얘만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he said the thing 할 수 있다 없다 he said the thing and it is true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어 더 띵 넣을 자리가 있네 다시 말하면 무슨 어 넣을 자리 있네 이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어야 목적어 줘 목적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what he said is true 할 때 없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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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hat이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that he said a lie is true 이거 뭔 소리 하는 거다 그가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자 지금 이제 what을 써야 되는지 that을 써야 되는지 자꾸 헷갈려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it이고 이것도 it이야 보면 it is tru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 없다 이 부분만 이렇게 보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없어 그게 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at he said a lie is true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넣을 자리인지 that 넣을 자리인지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것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온다 했습니다 그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얘 쳐다봤죠 the thing which he said the thing that he said 목적격이니까 the thing he said 이런 것들이 같은 버전이죠 됐습니까 the thing he said is true the thing that he said is true the thing which he said is true what he said is true 이 네 문장이 같은 뜻이었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닌 문장을 골라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니까 it이나 day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만 지금 유일하게 명사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에서 뭔 얘기 하냐 선행사가 늘 모였다 선행사는 형용사의 꿈을 받으려니까 늘 명사일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얘만 유일하게 문법적으로 명사절이다 라고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the thing the things which he said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 등장한다면 이 녀석이 목적격일 테니까 생략하는 버전도 가능하고 만약에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으로서 사용됐다 그러면 생략은 안 되겠고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그래서 뭐 그가 나한테 말했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네요 it was not true at all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what 쓰는 게 맞는지 death 쓰는 게 맞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해놓고 he told me the thing 해놓고 1,2,3,4,5를 갑자기 해보고 싶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여기란 death이 올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what이 써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death이 이렇게 써있을 때 틀렸구나 라는 걸 뭐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야 이번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was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the thing이 될 수도 있고 the things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쳐다보라고 한 이유는 여기 뭐다 the thing which t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the thing이 돼야지 was랑 어울리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참 뭐 여기 what에 대해서 내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도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이 하나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습니까 이 what이 너희 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서 배운 녀석이게 아니면 이번에 만나서 배운 녀석이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문사의 what인지 관계 대명사의 what인지 관계 대명사의 what인지 구분하는 문제 유형도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최근 경향 추세를 보면 한 2년 동안 안 나왔어 2년 동안 안 나왔다는 게 이번에도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닌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한 번쯤은 또 낼 때도 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what도 이번에 시험 문제 중간고사 나오는 법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용법도 이번 시험에 나오는 법이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적용법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계속적용법이 아닌 걸 한정적 또는 제한적용법이라고 한다 했는데 내가 이 말을 관계 대명사 사실 알고 봤더니 첫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계 대명사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하고 뭐였다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 얼굴에 막 어두워지면서 아 그러면 또 계속적용법 배우고 나서 또 제한적용법 배워야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아 그건 아니야 제한적용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고 어 그럼 제한적용법은 왜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제한적용법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계속적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을 맨날 보면 선생님도 하는 게 비슷해 그랬습니까 어떤 예문을 들어서 계속적용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속적용법이라는 문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The woman has two sons who are very handsome 하고 The woman has two sons who are very handsome 전달하는 정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굳이 굳이 뭐 끊어있게 해보면 얘는 그동안 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나서 어? 이랬네? 이런 식으로 끊어있기를 했지만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대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적용법이었습니다 자 계속적용법이 존재하는 이유 두 문장의 정보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어떤 정보가 다르냐 두 문장 중에서 다른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문장은 1번이다 2번이다 이 문장이라고 그랬죠 왜 이 문장에 이 여자는 또 다른 아들이나 또는 딸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뭐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가지고 있다 매우 잘생긴 두 아들을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생긴 두 아들을 갖고 있으면 못생긴 아들이 있다든지 존재할 수 있는 해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계속적용법이라 했으니까 계속 해석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라? 그 여자는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매우 잘생겼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전달한 정보가 다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내용상 end day but day for day because day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온다 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서 but은 안 어울리고 for도 안 어울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because 이런 것도 안 어울리고 end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뭔 얘기를 했냐 관계되면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음... 그 AidEN 심지어 hora 다른 다 도저히 찾았던 참za 통 아려받았다 다 도저히 또 бег 시험 s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문제를 왜 내고 있느냐? 야 얘는 어느 게 답일 것 같다 얘는 어느 게 답일 것 같다 라는 거.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어요. 내가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위에 거는 뭐가 답일 것 같냐 골라보라 라고 한다면 뭐를 선행해 봐야 되느냐.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는 나한테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야? 뭐 눌렀냐 내가. 얘는 얘가 답이 돼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 이러면서 이릅니다. 얘는 당연히 얘가 답일 거야. 왜냐하면 이 문장에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비싸다 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이거 선행사가 복수면 당연히 선생님 이게 와야 돼.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지. 왜 도대체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를 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냐.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얘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거 대신에 그럼 딴 거 써줄까? 이거 대신에 그래 딴 거 써줄 텐데 좀 길긴 길어. 됐습니까? 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달서에. 됐습니까? 여보세요? 어 아빠 수업 중이야? 어. 아 나 그러면 좀 있다. 아니야 됐어. 얘기해 얘기해. 아니야 됐어 됐어. 엄마 전화할게. 자 그가 나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많은 거짓말 한 것이 나를 화나게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 됐을 보고 뭐라고 이미 배웠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자 됐이라고 배웠어. 됐습니까? 그럼 이건 앞만 길어봤자 어떤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그것들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뭐 여기 써있을 수도 있고 안 써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적 이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뻔한 게 선행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선행사일 수도 있다? 문장 전체 안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얘가 만약에 뒤에 나와있는 게 죽격관계대명사라면 너무 길어져서 멀어져서 잘 안 보이네요. 사실 좀 짧게 만들면. 이건 it 취급해야 된단 말이야. it.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좋아한단 말이죠. 계속적 이용법을 가르쳐줘놓고 선행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이런 문제를 좋아하게 됐냐? 이거는 뭐하는 능력이 뒷받침돼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능력과 여러분들이 해석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내가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은 개설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설명하실 거야. 그래 놓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해 능력이 독해 능력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하겠어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형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의미로 얘기하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뒤에다 붙여주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은 매우 잘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여기 말로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형태로 선행사 앞에 쉼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and 대명사 but 대명사 for because 같다 했습니다. for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여기서 처음 만나봤죠. 그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단 관계대명사와 뭐하고 뭐는 that하고 what은 계속적으로 구별에 사용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who 를 뭐 지금 이제 뭐 김씨한테 여자 형제 한 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러나 축구선수다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선수다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선수다가 쟤를 잘 어울리죠? 그래서 and she is a soccer player 그리고 얘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아니고 a sister가 선행사니까 그래서 is가 오면 되겠죠 and she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이용법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느라고 돼 있는데 제한적 이용법을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 문장하고 아 뭐 설명했습니다 위의 문장 Mr. Kim has a sister 심표 who is a soccer player 는 Mr. 김에게는 여자 형제가 한 명밖에 없다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밑에 문장은 밑에 문장은 또 다른 시스터도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 시스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한 명 있는데 라고 여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하고 나서 내가 자연스러운 순서는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었다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하고 나서는 자연스러운 문법은 어디로 다음 가는 걸 좋아한다 했다 그렇죠 관계 부사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걸 좀 끼워놨었다 했죠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다음에 관계 부사를 왜 좋아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꿈에는 내가 태어났다는 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좋아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튼 왜 이게 자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이 문장이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자 이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됐는데 없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뭐만 가지고 문법을 접근하는 친구들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접근하는 친구들이 이 문장에 틀린 줄 모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해석만 가지고 해석하는 친구 아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는 여기는 구미는 도시다 어 이거 관계 대명사네 그러면 내가 태어났었다가 얘 때문에 내가 태어났었던 데니까 구미는 내가 태어났었던 도시다 틀린 데가 없는 줄 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관계 대명사에서 필수적인 이게 문법적으로 오르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과정인 뭐? 두 문장 분리를 해보면 금방 이 문장이 이게 인이 없으면 틀렸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돼버리냐 더 시티 더하기 I was born the city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시티라는 정보가 뒷문장에 들어올 때 여기까지 무슨 말을 했냐 내가 태어났다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다가 무엇이란 말을 붙여놨단 말이야 내가 무엇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됐습니까? 무엇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뭐 더 시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 더 시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을 써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인을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이거 뒤에 이거 무슨 격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격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렇죠? 어 주호동사 있네 목적 격이에요? 어 이거 되네요 하루 종일 틀린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왜 안 된다? 정치사의 목적 격일 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다? 얘도 못 쓴다 됐습니까? 얘도 못 쓴다 그랬더니 아 대답해 정치사 있으면 틀렸다 그랬지 그게 아니라고요 관계대명사 되실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이거 관계대명사 너무 꼴 보기 싫은데 나 꼭 생략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틀리는 문장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웨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웨어가 저 뒤에 있는 이를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됐습니까? 너는 사라져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한다고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어떨 때 그래요? 두 문장 분리해봐 선행사가 뭘? 뭐하고 갈 수밖에 없어?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있지 잇 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뭐 앞에는 쓸 수가 없다? 관계대명사 아이고 that 앞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남자 형제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럼 지금 반복된 게 얘랑 얘랑 얘가 다 반복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행사로 정하는 과정을 둘 중에 내가 이제 다현이 보고 야 둘 중에 어느 게 선행사로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현이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된다? 이번 과정으로 진행되면 되는 거죠 이번 과정이 뭡니까? 한 문장은 우리말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브라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말했던 남자는 그녀의 남자 형제다 아니면 그 남자는 내가 말했던 그녀의 남자 형제다 내가 말했던 그 남자는 그녀의 남자 형제다 이게 어울리겠구나 그러면 너 말고 얘가 선행사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이 과정이죠 그러면 뭐 이제 이거 한 다음에 후음 될 거고 앞에 전치사 있네? 그럼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I talked to 이걸 만약에 이 부분만 끊을게 하면 I talked to him 하면 이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to him일 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I talked to him 쳐다보고 갑자기 1, 2, 3, 4, 5가 생각났어 그럼 뭐라 그럴래? 일형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말하다 농사가 참 많은데 누구누구 talk 같은 경우에는 뭐를 뭐가 없으면 못 사냐 하면 얘 전치사 없이 못 사는 애죠 talk with me, talk about it, talk to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talk를 써서 to him, to whom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의 애는 her brother다 그래서 to와 which가 여기에 갈 수도 있다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관계사절을 여기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도 표시를 해주고 여러분도 이 부분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부분 찾는 게 중요하냐 야, 얘 난 이거 관계대명사 무조건 생략한 버전 꼭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얘를 옮겨줄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를 막 어디 둘 줄 몰라 여기다 둬야 되는지 어디다 둬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talk to 자리 왔죠 the boy whom I talked to is my brother 이 경우에는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하겠죠 이때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to who도 안 되고 to t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관계부사 가면 좋겠는데 잠깐 들릅니다 어디 들르냐? 생략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럼 생략은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 이 단계를 헤쳐나왔어 이 단계 헤쳐나왔어 이 단계까지 헤쳐나왔어 그러면 드디어 너는 뭐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생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첫 단계 어디서 걸러지냐 제한적인지 계속적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계속적인 건 못 쓰죠 얘는 이 단계를 얘는 제한 계속적이면 생략이 무조건 안 됐어요 목적격이든 뭐든 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이면 뭐 여기 하나 더 쓰자면 뭐의 목적어인 경우도 여기 남아있냐면 전치사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자리에 있을 때도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녀석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랑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계속적용법은 목적격이든 뭐든 간에 생략이 안 됐고요 됐습니까? 그럼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야 그럼 제한적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목적격인지 살펴보죠 그럼 여기서 다 걸리고 뭐만 남아온다? 제한적이며 플러스 무슨격일 때 목적격일 때 최종 목적격인 생략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격도 야 나 어? 조건만 맞춰주면 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인 경우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에는 얘만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뭔 얘기했냐 요 문법이 어느 문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분사의 명사수식 이라고 불리는 문법으로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법이다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히든의 뜻은 숨겨지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돈을 찾을 수 있겠냐 됐습니까? 땅속에 보물이나 돈이 묻혀있다는데 찾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원래 버전은 뭐였냐 이게 있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히든 몇번째 논속이다 세번째 논속 원래 모습은 하이드였죠 하이드 히든 히든 그러면 하이드의 뜻이 숨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 머니가 하이드를 하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까? 돈이 막 뭘 돌아다니면서 돈이 사람을 막 숨기는 겁니까? 누군가가 돈을 숨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한 거냐면 더 머니는 하이드의 원래는 뭐가 될 녀석이다 목적어가 될 녀석이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이드 여기에다가 하이드를 알맞은 형태로 만약에 쓰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히든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머니하고 하이드라는 동사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거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거 생략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묵법적으로 어 근데 분사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죠 과거 분사를 학교 선생님들이 피피형이라고도 부르죠 나는 그런 말들 다 싫어서 입장 받기는 어떤 시라 그랬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근데 하이딩 같은 현재 분사가 오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뭐 만약에 뭐 이런거 자 선생님이 지금 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1분사 1분사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나 너는 숲속에 숨어있는 스파이를 찾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건데 스파이가 하이드를 한 거야 하이드를 다 한 거야 그렇죠 숨은 것도 지가 됐습니까? 누가 자 스파이 너 내가 여기다 숨겨줄게 한 게 아니고 지가 숨었단 말이야 얘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이게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 곧 아마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 이게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여기서는 많이 나오는 게 수동태처럼 분리될 때 수동태 문장이 될 거냐 아니면 진행형 시제가 될 거냐 됐습니까 Can you find the spy and he is hiding in the woods 이걸 보고 중학교 1학기 때 진행형이라고 배웠어 he is hiding 숨어있는 중이다 그리고 두 문장 분리하면 Can you find the money and it is hidden under the ground 이걸 보고 중2 때 수동태라고 배웠어 됐습니까 그게 연결되는 문법이 분사의 명사수식이다 그래서 제한적 요법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다 헤쳐나왔어요 까지 근데 전치사 걸려있으면 안된다 라는 경우까지 얘기하고 있구요 됐습니까 The woman you spoke to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는 is my teacher 나의 셈이다 근데 어떻게 되면 안된다 The woman to whom you spoke is my teacher 하면 안된다 라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 동사 생략하셨다 그래서 The woman who is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너에게 말하고 있는 여자는 나의 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her 가 돼서 여기 들어갈거구요 그쵸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었던거구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거죠 그쵸 이번에는 her가 아니고 and she가 될거죠 근데 and she면 원래 얘는 생략 안되는데 여기 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 불러는 둔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과 연결이 된다 오케이 하고 이제 관계부사 나옵니다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 자 요게 이런식으로 처음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이 표를 참조하는게 좋지만 이게 100%는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mother time 두 문장 분리될 때 mother time 될 수 밖에 없을 때 at the time in the time 이 되어야만 할 때 그때 which나 that이 아닌 when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문장 분리할 때 mother day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mother day on the day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when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mother month 월 이름부터 in in july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할 때 만약에 그냥 the month가 그대로 들어가 됐습니까 그럴 때는 이때는 when을 쓰면 안 돼 근데 두 문장 분리할 때 in the month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으로써 두 문장에 그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뭐 했다고 어 그 달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달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때 관계부사 when을 쓰든지 아니면 뭐 in which on which at which 이런 식으로 쓰든지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mother place 될 수 밖에 없을 때 두 문장 분리했더니 in the place is not at the place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mother house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in the house in the city 로 두 문장 분리 될 수 밖에 없을 때 됐습니까 그럴 때 where을 쓴다 그 다음에 뭐 mother reason이 될 수 밖에 없을 때 for the reason으로 분리 될 수 밖에 없을 때 달고 들어가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why를 써야 되고 뭐는 없다 뭐는 없다 그래서 the way how는 존재하지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두 문장 분리할 때 mother day가 관계사절 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the way가 아니고 mother way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in the way in that way 이런 식으로 될 수 밖에 없을 때 전치사를 달고 the way가 관계사절 속으로 들어가야 두 문장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될 때 그때 the way how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했던 거 아따 참 짜증구리한 거 맞네요 그렇죠 관계 부서와 선행사의 생략에서는 뭔 얘기했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the building where he works is over there 그가 일하고 있는 건물이 저기 있어 이런 얘기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뭘 쓸 거냐 the place where he works is over there 뭐 하는 얘기 거의 비슷하죠 그쵸 the building where he works is over there 그가 일하고 있는 건물이 저기 있어 the place where he works is over there 그가 일하는 곳이 저기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where he works is over there 됐습니까 왜 얘는 이게 가능하다 얘가 중요한 어떤 그냥 어떤 곳 이라고 얘기했어 누가 뭐뭐 하는 곳 where he works 그가 일하는 곳이 저기 있다 he is over there 됐습니까 그런데 건물이라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the office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얘는 생략할 수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where를 제외한 다른 관계 부서는 뭐라도 하느냐 하면 이거라도 해요 근데 where는 이것도 못하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는 관계 부서 where는 뭐 되는 거 싫어한다 라고 나오냐면 생략되는 거 싫어한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알았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day when the time when 을 비교해 보자 뭐 the day when i met you is July 14th 뭐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또는 the time when i met you i can remember the time when i met you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i remember when i met you 하기도 한다고 나는 그때가 나는 내가 너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the time when i met you 그럼 얘는 이거라도 한단 말이야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 장소라면 the place 시간이라면 the tim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유라면 the reason 방법이라면 the way 이런 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야 특별한 그 방법 그 이유 그때 그곳 이런 특별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는 녀석일 경우에 그때 선행사 관계부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선행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법에 걸리면 다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짧게 정리돼 있어 안 나오는데 관계부사 where 자체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않는다는 게 본교제에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for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가을 이제 우리나라만 1학기가 봄이고 2학기가 가을이죠 우리나라말고 이제 뭐 몇 나라 더 있긴 한데 이런 나라 몇 개 없어 거의 다 가을에 1학기야 가을에 신학기고 그래서 가을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쭉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보통 학년이 바뀌는 건 우리는 봄에 바뀌는데 애들은 가을에 학년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상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개학 시즌이다 개학하는 때다 라고 얘기한 거네요 개학 가을이 개학하는 거고 신학기 시작할 때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when을 생략한 for is the time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하거나 for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where 가 들어 있는 예문을 안 들고 있죠 where는 where 자체가 생략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the time 대신에 for를 쳐다보고 선행사가 뭐였다면 for is the season이었다면 the season이라는 선행사를 생략한 버전은 안 쓴다고요 for is the seaso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이 버전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더 타임일 때하고 더 시즌일 때를 비교해서 여기서는 읽히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좀 어려워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희시 잇이 되는 동물이면 그때는 해석 키워드는 뭐라고 해석한다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라도 가 들어 있으면 명사절이고 그때 anyone who anyone whom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우리말 해석적으로 키워드를 하나 던져 드리면 뭐라고 해석한다 상관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우면 양보의 부사절 그리고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등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oever arrive the first will be the winner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도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뭐가 될 것이다 우승자가 될 것이다 니까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 초간단 버전 인칭 대명사로 바꾼 버전 주어를 인칭 대명사 목적어를 인칭 대명사 보어를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중의 하나를 인칭 대명사로 바꾼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간단 버전은 she will be the winner 또는 he will be the winner 주어 he or she 라고 해도 되겠죠 he or she will be the winner 주어 그 또는 그녀가 뭐가 될 것이다 우승자가 될 것이다 주어 지금 방금 했던 그러면 whoever arrives first 가 뭐로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he or she 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whoever arrives first 가 이 문장 속에서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이다 얘 역할이다 그래서 anyone who arrives first 어떤 나도가 어울리죠 가장 먼저 1등으로 도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who arrives first 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이제 눈치챌 때도 됐다 그랬어 이게 양보조리죠 그래서 whoever comes now I want to open the door 그래서 누가 지금 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눈을 열지 않을 거야 얘는 뭐가 올리고 어떤 나도가 올리고 1등으로 도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웃음자가 될 것입니다 가 올리고 근데 이렇게 해석만 갖고 오면 당연히 헷갈려요 해석만 가지고 매달리면 못찾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문장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우승자가 될 거다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적인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건 초간단 버전을 해보는 것이 됐습니까 뭔가를 인칭제명서로 바꿔보는 것이 명사절인지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인지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인지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ever comes now 이거는 no matter who comes 나온거죠 그래서 matter의 뜻이 문제가 되다 란 동사의 뜻인데 no matter니까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상관없다 누가 지금 오든지 상관없이 I want to open the d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 whenever whatever however however는 양보의 부사절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no matter how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however는 이거 배우면 1번과 2번이 생긴다 했죠 however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뜻은 그러나 라는 뜻의 however 먼저 만나봤고요 지금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특징적인 건 뭐냐 그러나 라는 뜻의 however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나 라는 뜻의 however는 근데 이 however는 however smart he is 이런 식으로 however fast he can run he can't catch the bus 이런 식으로 however fast he can run 그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든지 상관없이 he can't catch the bus 그럼 그 버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복합관계부사라서 however의 형태적인 특징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얼마나 빠른 얼마나 똑똑한 얼마나 빠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enever 같은 경우에 그냥 시간이나 장소에 부사될 수도 있고 양보에 부사될 수도 있는데 또 n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 위에 뭐 at anytime when you need help 이런 거 할게요 뭐 그럼 at anytime when you need help 하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때라도 인데 이 말을 어떤 문장 속에 집어넣어라 나한테 전화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때라도 자 이 문장을 끊어있게 해보면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길어 보이지 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던 거야 이거 언제 전화해도 돼요 물어봤어 언제 전화해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때라도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일단 영어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call me whenever you need hel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안 하고요 when can I call you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at any time when you need help 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no matter when you need help 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똑같은 식으로 요 두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무서운 스토커가 하는 말 스토커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섭죠 I'll follow you everywhere 뭐가 다 I'll follow I'll foll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니까 어 일단 삼형식까지 갔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린 너를 어디든지 따라다닐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덟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왜요 왜요 나는 모든 장소에 어디 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yły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게 왜 오래되는 train 애들이 지우고 뭘 한번 질문을 놓을거냐 이런 걸 집어넣어본단 말이야 나는 널 따라다닐 거야 네가 가는 어떤 곳이라도 네가 가는 곳 어디라도 난 따라다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 matter where you will go가 아니고 여기는 따라가는 거니까 To any place가 낫겠네 가는 이동하는 느낌 To any place where you will go 또 바꿔 쓸 수 있다고 왜냐하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기 때문에 어디로 따라올 건데 네가 가는 곳이 네가 가게 될 곳이면 어디라 어떤 나도 따라다닐 거야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장소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Come and see me 와서 나를 보자 이랬어 학교 선생님이 이러면 덜컥 겁이 나죠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다행히 보고 그냥 Come and see me 이러면서 갔어 그러면 네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 건데 언제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Whenever you like 네가 마음에 드는 네가 편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언제 Come and see you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말이야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그래서 At any time At any time When you like 됐습니까? The baby follows His m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기가 따라다니는데 누구를? 엄마를 그 다음에 어디로 따라다니는데 라는 왜 이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 쭉 나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 Where does the baby follow his mom? 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Wher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re에 대한 대답이다를 여기 문법적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 장소의 부사절이라고 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follow인데 S이 아니고 To가 났습니다 The baby follows his mom To any place 뭐 At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At any place Where she goes 됐습니까? 엄마가 가는 어떤 나도 어떤 곳이라도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그가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그가 운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He never loses his way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고요 No matter how hard No matter how hard He exercising 아유 이놈의 관계대명사 참 지금까지 문제풀이는 안 하고 정리만 안 하는데 아직 한 반이 걸렸네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되냐 머릿속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도가 또는 관계대명사는 게임을 하기 위해 윷노래 하기 위해서 독외건륜모가 뭐며 백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우리 규칙을 배우죠 그렇죠 뭐 도 나왔다가 바로 백도 나면 바로 난다 라고 주장하는 동네도 있고 아니다 한 번 더 백도가 나야지 난다 라고 주장하는 동네도 있긴 하죠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오면 몇 칸 갈 수 있고 윷이 나오면 몇 칸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다 규칙이죠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규칙의 양이 좀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문제 다시 주격관계대명사 더 맨 후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안만기려 잠만기려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가 될 수밖에 없더라 희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격이라고 부른다 특징은 뒤에 뭐가 꼭 등장할 예정인데 동사가 등장할 예정인데 그렇습니까 희 다음에 동사 늘 나왔듯이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라 생략할 수는 없다 단 비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고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안되는 경우 두 가지 뭐하고 뭐 계속적용법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일 때 안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야 할 학년이야 좋습니까 후 위치 좀 골랐어 I brought a bag 위치 was made in Korea 이렇게 날려버리고 뭐라고 할 수 있다 I brought a bag made in Korea 백이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내가 메이크를 당한 거야 내가 메이크를 당한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과거운사 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또 이제 다현이가 잘 신경쓰는 버릇이 안 들어 있는 것도 하나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언제 샀어 언제 만들어졌어 과거에 만들어졌죠 과거에 만들어졌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위치 헤드 빈 메이드 라고 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she interviewed the girl who won the gold medal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다현이가 헤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추천한 방법은 이렇게 하자고요 그녀가 인터뷰했다 어떤 누구를 금메달을 땄던 여자아이를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은 다 동사가 등장하는데 지금 과거 시제라서 특별히 됐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면 이 자리엔 윈즈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원이라서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쳤어라 그래서 she didn't get the message which was on the table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받지 못했다 됐습니까 뭐를 메시지를 메시지에 메시지 넣었던 테이블 위에 있었던 메시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가 던 메시지인데 사람 취급하고 있어서 틀렸고요 which was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쓸데없이 연필 양비 연필이다 낭비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도 된다 she she didn't get the message on the table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전치사 구의 명사 수식인데 전치사 구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메시지 온 더 테이블에 있었던 메시지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문법에서 가장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여자는 나의 고모 이모 숙모다 됐습니까 나의 엔트다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is my aunt and she wears the woman is my aunt the woman is my aunt the woman is my aunt 다음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주세요 1단계 그 책은 10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다 2단계 다짜 떨어지고 어떤식 분위기 나는게 표시해 놨죠 3단계 못찾기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근데 하나 좀 뭐 다른거 하나 가르쳐 드리면 which has는 생략할 수 없지만 전치사로 바꿔 써도 돼요 뭐로 바꿔 써도 되냐 하면 이걸로 써도 되겠죠 you have to read the book with 10 chapters 됐습니까 이거에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거죠 됐습니까 참고로 with의 뜻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which has 대신에 which with이라는 얘기가 하는거 아니야 which has를 with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단계 이번 브라운 아줌마는 2단계 그래서 2단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거죠 요렇게가 동일이니죠 그쵸 근데 자연스러운 문장은 방금 우리말로 해석했던 브라운 아줌마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가 어울리죠 그러면 뒷문장이 관계사절로 변해서 앞문장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선행사를 뭘로 정했단 얘기입니까 아니죠 니 해석이 브라운 아줌마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선행사를 뭘로 정했다 자 우리말 해석이 브라운 씨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라며 그러니까 지금 동일이니 미스 브라운하고 어티처하고 시가 지금 다 사실은 홀까지도 있어 됐습니까 이렇게 4개가 반복되고 있는데 니 해석상으로 어떻게 지금 한거냐면 이런식으로 한거잖아 왜냐하면 니 해석이 뭐였으니까 브라운 아줌마나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쌤은 쌤인데 어떤 쌤 친절한 쌤이라며 이렇게 한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브라운 아줌마는 선생님이다 였으면 그때는 손행사가 미스 브라운으로 한거죠 근데 그 해석보다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브라운 아줌마는 선생님이다 라는 해석보다는 브라운 아줌마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 브라운 is a teacher who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뭐 더 맨이 있었는데 두 문장 여기에 뭐 후스 있을거고 여기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주의사항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두 문장 분리했더니 선행사가 더 맨인 바람에 얘는 히도 될 수 있고 히스도 될 수 있고 히도 될 수 있었는데 히스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 됐습니까 자 근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 예문들이 내가 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혹시 손바다가 한 번씩 마음에 드는 예문이 나오기도 하던데 마음에 드는 예문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산대요 그렇죠 지금 선행사가 뭐다 집이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래서 이 예문은 내가 마음에 드는 예문이다 마음에 안 드는 예문이다 찍어 찍어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그래 두 문장 분리 이렇게 두 문장 분리 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존재해야 한다 명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좀 있다가 어하우스 봤으니까 이 문장은 다시 돌아와서 뭔 얘기 하나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매가 짧은 셔츠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완성하면 셔츠에 붙어있는 소매는 몇 개 네 한번 길어봤자 그럼 같이 쓰는 비동사 그럼 같이 쓰는 비동사 오케이 선행사는 셔츠죠 두 문장 분리하면 셔츠가 뒷문장 속에 셋 중 하나로서 들어가죠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아니면 목적 여긴 이 시겠죠 지금은 이 셋 중에 뭐예요 이치 슬리브즈 이치 슬리브즈 셔츠죠 대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단수인데 이게 복수지 이걸 다시 한번 암만 길어봤자 할라 그러면 그때는 데이 낫 데이 낫 데이 낫 데이 낫 얘는 단수잖아 단수 그것 들의 소매가 짧은 거야 그것의 소매가 짧은 거야 이거 묶고 있는 거야 지금 셔츠 몇 벌 보여달라 그랬다 그러면 한 벌 의 하고 싶으면 단수의야 복수의야 그렇죠 대열가 아니죠 됐습니까 and its 슬리브즈 are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아들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만났다 완성된 문장 두 문장 분리 얘가 희스로 바뀌어서 두 문장 분리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1번 하고 2번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3번은 좀 다르죠 1번 2번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이 후스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오브 위치 오브 위치 오브 위치 오브 위치 왜 오브 위치냐 자 its windows 라는 말은 the windows of the house이기 때문에 뭐뭐 의라는 뜻을 전달한 전치사는 뭡니까 오브 위치 잖아요 오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장 원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를 안 만기려봤자 안하고 두 문장 분리한다면 Tom lives in a house and the windows of the house are very big 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브 위치로 바꾸고 둘 다 이 녀석도 사물이 선행사기 때문에 오브 위치 슬리브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a shirt를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 없다면 얘가 어떻게 두 문장 분리 되냐 Would you show me a shirt 더하기 the sleeves of the shirt are shor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셔츠의 소매하고 싶으면 the sleeves of the shir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대평사에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뭐 바로 하면 되겠네요 얘는 너무너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예문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보면 2번 She knew a man whose father was a teacher 이 문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께서 선생님인 한 남자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 2번 그 뜻은 역사가 매우 긴 이것은 역사가 매우 긴 전통 건물입니다 뭐 경복궁 이런 거 가리키면서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죠 This is a traditional building Whose history is very long 마찬가지 2번 얘는 Of which history is very long The history of the building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겁게 하나도 안 나왔네 아이 참 더겠네 되돌對吧 그 다음 그 다음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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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write a book. I'll like it. Writer. 한 문장 만들어주세요. 그럼 1단계. 2단계. 2단계. 책을 읽었다. 이거 항상 소유격 가게 되면 해석이 좀 어색해져.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문장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예문이죠. 됐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다 주거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Writer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치 이동을 시키는지 관찰하기가 어려웠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명사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표현은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 그 책의 작가라는 표현은 그 책의 작가 The Writer of the Book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게 이거랑 이게 반복되니까 얘를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법이 보이고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이 보인단 말이야. 사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쿠스 대신에 Which Writer I lik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뒤에 주호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The Man이었는데 이 자리에 힘 같은 거 있으면 때려잡아라. 동비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한적이고 이러면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이거나 또는 계속적 영법으로 사용된 경우에 생략할 수가 없다. 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모두 골라 쓰라는데?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얘기해야죠. 뭐, who, whom, that? 생략이죠. 그래서 해석은 That's the bull. 쟤는 내가 파티에 초대했던 남자야. 생략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쓰겠습니다. That's the bull. I invited to the party. 계속해서 다이언이도 보면 고집되게 세요. which, that? 생략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어제 구입했던 컴퓨터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which, that? 생략이다. 일단 칼질을 합니다. 난 네가 어제 만난 소녀를 알고 있다. 누가 어떤 누구를 간만 길어봤자 헐 이 문장에 초갔던 버전 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석대로 만들면 언제 알아? 현재 알죠? 네가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난 사람 현재 알고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whom you met yesterday. 나는 그가 책상 위에 놓았던 반지를 찾을 수가 없다. 누가 어떤 무엇을 뭐 할 수가 없다 언제 못 찾아 언제 놔뒀어 OK 완성된 문장 OK 완성된 문장 또 다른 문장 같은 게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I can't find a ring that he put it on the desk 있다고 돼 있으면 틀렸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서 만들어 주세요 바로 좀비 선생님 깜짝 놀랐어 무서워서 됐습니까? 총 쏴야 되는가 싶었어 이것은 루시가 어제 잃어버렸던 그 책이다 자 그다음 2번 OK Who whom that's 생략 I helped last night 좀비 힘은 때려잡아 주시고요 He is the man 그는 내가 어젯밤에 도와줬던 남자다 그는 어젯밤에 나를 도와줬던 남자다 그는 어젯밤에 나를 도와줬던 남자야 버전으로 바꾸면 손님들 손님들 уп.......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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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렇게 조금 Shakjam 천생 free 나를 도와줬던 남자다 I was helped 두 단계 건너가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뭐 생략 버전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다 Bye로 끝나야 되겠죠 He is the man I was helped by 해야지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근데 얘가 누굴 따라갈 수도 있지? 얘를 따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밖에 안되겠죠 He is the man by whom I was helped 내가 만들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e is the man who helped me last night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갑자기 who가 주격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서 death 컬러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해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여자애다 그래서 2번 여기에 왜 선택지에 몬은 없을까? 선택지에 몬을 왜 안 넣어놨을까요? 그렇죠 who나 whom을 안 넣어놨죠 그렇죠 한 이유는 who나 whom을 넣어놓으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수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2%의 사람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해석은? 네가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좀 얘기 좀 해줘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책 만드는 사람이 뭐를 일부러 안 넣어놨을까요? 위치를 안 써놨겠죠 위치를 쓰면 2%의 사람들이 위치 골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 only woman 그 다음에 something 같은 것들 선행사가 어떻다? 특별했다 death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했던 거 100% death 써야 되는 경우 98% 쓰는 경우 death을 못 쓰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탈락이죠 그리고 또 탈락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툴을 쓰고 여기다 툴을 딱 써놓고 얘 대신에 포크를 쓴다 치자 그렇죠? 그럼 어떤 버전밖에 안 된다 여긴 어 그렇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하나도 없어졌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얘는 네가 대화하고 싶어했던 여자에다 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버전은 뭐다? 그렇죠? this is the girl to whom you wanted to tal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센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모두 다 써라 됐습니까? 여기 맞죠? 선생님 뭐 흥분해가지고 지나간 거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 다 골라서 넣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who도 되긴 하지만 됐습니까? the first man 해석하면 그는 꼭대기에 도달한 또는 최고 하여튼 가장 성공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긴 글 속에 들어가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오케이 해석하면 그냥 그녀가 하고싶어하는 모든 것은 조금 가는 것이다 그것이 거시다 됐으니까 보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길을 걷고 있던 여자랑 개를 봤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길을 걷고 있던 이렇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알았습니까? 근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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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이거 틀렸다 강화보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어? 언제 봤어? 언제 걸어갔어? 잘 생각해봐 이미 걸어간 거 끝났는데 그걸 보았단 말이야 유령 봤단 얘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지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됐습니까? 어? 칸수 때문에 이러셨네 이거 아니라면 그럼 뭘까? 이거는 걷는 행동과 보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답은 이게 답이죠 아이씨우 아이씨우 더 매 그 맨 워킹 오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재밌는 걸 아마 해볼 거야 좀 있다가 됐습니까 너나 재밌지 난 재미없다 이런 편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패스라는 내가 이제 갖고 중 가장 예쁜 여자이다 라는 표현은 That I've ever seen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이거 됐습니까? 내가 지금껏 봐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경험이죠 ever가 있잖아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is not enough time 다시 1번 I saw the woman and the dog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생략할 수 있는 부분 dead world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생략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냐 12345가 하고 싶어졌어 그놈이 12345가 하고 싶어졌냐 그가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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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 분리하면 이걸 보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I saw the woman and her dog and they were walking on the street They were walking on the street 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 시제라고 부르죠 진행형 시제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ING는 뭐 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의 현재 문사죠 그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그 여자와 그녀의 개가 길 걷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얘를 동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법이 된다 그랬더라 생략해버리면 무슨 문법이 된다 분사의 명사수식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불렀더라 지각동사니까 얘 형태는 이거 외에 뭐도 가능하다 walk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 to walk는 안 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문법들을 서서히 뭐 할 수 있어야 서로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법의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되면서 what 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계되면서 딱 하루가 끝나는게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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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